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루썸 할렐루야 32카운트 4 하이비기너 레벨에 태그 한번 리스탈트 두번 있어요. 스텝할게요. 섹션 1 오른쪽으로 사이드 투게더 샷세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왼발 크로스락 리커버 사이드 포인트 세일러 턴 비하인드 왼쪽 4분의 1 턴 사이드 포드 스텝 카운트 1, 2, 3, 4 5, 6, 7, 8 섹션 2 크로스 삼바 두번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포드락 리커버 스몰백 터치 스몰백 터치 카운트 1, 2, 3, 4 5, 6, 7, 8 섹션 3 오른발 백 위드 히치 리커버 포드 샤플 스텝 4 스텝 왼발 포드락 리커버 코스터 크로스 백 together 크로스 스텝 카운트 1, 2, 3, 4 5, 6, 7, 8 섹션 4 오른발 사이드 놓으면서 스웨이 오른쪽 왼쪽 왼쪽 사이드 투게더 포드 스텝 왼발 사이드 놓으면서 스웨이 왼쪽 오른쪽 사이드 투게더 백 카운트 1, 2, 3, 4 5, 6, 7, 8 풀 카운트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태그 스텝 태그 오른발 사이드 놓으면서 런지 세 박자 왼쪽 2분의 1 턴 오른발 히치 카운트 1, 2, 3, 4 리스탈트는 4 16 카운트 끝나고 12시 방향에서 7번째 얼 끝나고 3시 방향에서 있어요 7번째 열부터 태그까지 카운트 할게요 6시 방향에서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리스탈트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5, 6, 7, 8 태그 1, 2, 3, 4 9번째 얼 1, 2, 3, 4 이어서 하시면 돼요 Thank you for watching Thank you for watching Thank you for watching Thank you for watching